이거 이걸로 하는게 맞나 이거? 난 차로 슈퍼가 가자 다 떨어졌는데 이거 난 한류가 여기 한류가 한류가 다 떨어졌어요 비심로 넌 ! 넌 넌 타이 물고기 됐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서 뭘로 하냐 이거 비스트로 하는 게 잠깐만 괜찮은 차량이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이거 하고 오케이 가자 이거면 되겠지 오케이 나이스 여기선 뭘로 해야 되냐 비스트 이거밖에 없는데 딱히 뭐 할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 2 3 2 1 2 3 3 2 2 2 3 2 2 3 2 2 3 2 3 2 3 4 4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 투각은 버스 됐어 끌게요 2 2 2 3 2 3